궁금하지 않아? 10년 뒤 우리 서로 각자 어떤 모습일지 야, 한태호 걔네 아버지가 걔네 엄마 죽었대! 넌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나 이미가 갖고 튄 5천 해미? 나 그런 거 없어 우리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것들한테 보란듯이 복수하자 꿈이 소박하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겠다 널 강호그룹 강이나 회장으로 만드는 거야 이럴니 내가 한태호를 사랑할 수밖에 나 강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도 갖고 싶어 걱정 마 내가 완벽하게 만들 거니까 핵심만 말할게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어 힋 터빈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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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